김진태 위원과 조국 후보 사이의 청문회장에서 오간 설정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김진태, 왈, 조국이 전향했다는 말을 하지 않자 예전에 사회주의자이고 지금은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한다는 것은 양립할 수 없다 조국 반박, 왈, 모순되지 않는다 자유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다, 모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옛 민주노동장, 정의당이 사회주의적 정책을 끼고 있다 경제민주와 토지공개념은 부합한다고 본다 조국의 이야기입니다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는 양립 가능한가? 결론을 명쾌하게 일단 내리겠습니다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는 조국 후보의 이야기 그처럼 양립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자유주의자와 사회주의자도 양립할 수 없습니다 조국은 여전히 자신이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사회주의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야기하는 자유주의자와 사회주의자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사상적으로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자기가 없습니다 조국이 사례로 드는 경제민주와 토지공개념은 사회공학적 사고방식의 바탕을 두고 정부개입, 다시하겐 사회적 선택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사회주의 혹은 정부개입주의에 속하는 겁니다 그는 이미 자신이 사회주의자임을 대내외 천명한 적이 있습니다 노태우 정부에서 추진했던 토지공개념은 이미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8년 3월 달에 위헌 판결을 받은 토지공개념을 다시 부활시켜서 헌법 23조와 122조를 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사회주의자인 거죠 자유주의를 선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토지공개념이라는 것을 헌법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 그런 시도를 하는데 누가 주인공이었냐 조국이 주인공이었다 토지공개념을 조국 민정수석이 도입하게 된 이유를 2018년 3월 21일 날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분명히 하겠다 토지공개념은 헌법에 규정한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유주의 사회의 기초이자 우리 헌법적 질서이자 사유재산권을 허무는 일에 해당하는 것이죠 한국사회를 사회주의의 길로 이끄는 조치를 그가 취하려고 한 것이 2018년 3월 달에 헌법 개정을 통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확실한 사회주의자인 거죠 그래서 전향했냐 김진태 위원이 물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자유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양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의 주장은 틀린 겁니다 그 틀린 것은 무지에서 나왔거나 아니면 거짓말하거나 두 가지입니다 무지에서 나왔으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거짓말을 했으면 위정제에 속하는 거죠 그러나 조국은 대단히 이유배반적인 인간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사회주의를 꿈꾸지만 사적으로는 처절할 정도로 자본주의 체제의 이점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악용하는 데 탁월한 인물이죠 아이들은 모두 미국 유학을 보내고 미국에서 학위를 받고 외국 고등학교를 보내고 의전원을 보내고 펀드 투자를 하고 아파트 갱매물건을 사고 다 재산을 불리고 자식을 성공시키는 데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처절할 정도로 노력했던 자본주의자죠 그러나 그는 공적으로는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고 사회주의를 부러지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것뿐만 아니죠 좀 행팬이 넉넉하지 않은 아이들한테 돌아가야 될 장학금을 모은 거죠 해도 해도 넘어간 거죠 그러면 자유주의라는 게 도대체 뭐냐 자유주의는 사회적 강제를 대도로 줄여서 개인들의 자유를 한껏 보장하는 것이 옳다는 이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선택을 줄이고 개인적 선택을 늘리고 보장한 것이 옳다는 일종의 이념입니다 따라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조국의 주장은 틀린 거죠 왜? 사회주의는 사회적 선택을 늘리는 것이고 자유주의는 개인적 선택을 늘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사회의 각종 정책이나 제도나 움직임에서 사회적 선택들을 되도록 줄이고 개인적 선택을 크게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주장을 펼치죠 개인적 선택은 흔히 시장이라고 불립니다 그런 사회적 선택을 수행하는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시장의 몫을 훑든 듯 늘리는 그러니까 자유주의하고 사회주의가 함께 갈 수 없는 거죠 자유주의는 정부 규모와 영향력을 줄이는 작은 정부나 개인의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완화나 규제 개혁이나 그 다음에 개인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율권을 제공하는 그런 자유주의 이념이란 토대 위에 서 있는 정책들인 거죠 얼마 전에 자사고를 행정부가 임의로 폐지하려고 해서 소란을 잃었죠 이 경우를 보면 없애는 쪽은 일종의 전체주의자들인 거죠 내가 옳으니까 자사고를 다 없애라 이런 거죠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 거 그대로 밀어붙이니까 그런 거를 전체주의라 합니다 자유주의에 반대되는 전체주의자 자사고를 인정해야 하는 측은 자유주의자는 거죠 자유주의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경제적 자유주의가 포함이 되죠 지금처럼 국가의 규모를 계속 학대해서 키우는 것은 사회적 선택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사회주의로 가는 길, 전체주의로 가는 길, 노예로 가는 길이죠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주의의 길이 있고 전체주의의 길이 있고 노예의 길이 있고 다른 하나는 자유주의의 길이 있고 자유의 길이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사회주의의 길, 전체주의의 길, 노예의 길로 달려가고 있으며 이는 조국 부류의 인물들이 갖고 있는 사상과 일치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 역사적 경험은, 이론적 경험은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적 선택을 많이 높이는 사회는 망한다는 겁니다 개인적 선택을 많이 높이는 사회는 개인의 창의성이 극대화돼서 잘 산다는 겁니다 그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사회주의자들은 길을 닫고 눈을 감는 거죠 정부의 규모를 계속 키워가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회주의의 길로 가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경제위기 만나고 경제파탄으로 끝나게 되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조국이 이야기하는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는 함께할 수 없다 자유주의자와 사회주의자는 함께할 수가 없다 그 점을 조국이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무지해서 그런 주장을 펼쳤지만 제가 CCBB를 분명히 가립니다 두 가지는 함께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주의자와 사회주의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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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주의자